자세 그러면은 세우리는 사실 요즘 저희는 그냥 요즘 준비하느라 바빠 사실은 사실은 우리 요즘은 요즘 준비하느라 바빠서 사실은 네 맞다 너 그리고 건강 문제 할 거야? 언제? 그때 21일 뭐 시원아? 나 21일 스케줄 있어 그럼 22일은 신청이다 아무튼 저희는 이번 달에 하루 빼고 다 스케줄이 돼 저희는 이 달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신청이다 네 이 달에 하루 종일 신청이다